20만 3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니온 커뮤니티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 은, 는 2000년에 설립된 동사는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정맥인식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인식 전문업체로 지문인식 분야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음 위조방지 지문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던 100% 자회사 니트젠을 2018년 7월 흡수합병함도 다른 종속회사인 시큐트로닉스는 영상보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지문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지문인식 모듈, 라이브 스캐너 등 지문인식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출입통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금융결제, 모바일 인증, 범죄자 식별, 손가락 인지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을 보유 대시 서울시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품의 전량은 외주 생산함 지문인식기를 유통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제모 대시 지문인식 출입통제기의 수출 호조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열감지센서 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기타 제품의 수주도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규모 축소 대시 요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전환 금융수지 개선 및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이익 역시 적자전환 대시 커비드-19 엔데믹 전환으로 열감지센서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얼굴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의 생체인식 출입통제기의 수요 증가로 매출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1월 5일 15시 기준, 장중, 유니온 커뮤니티의 시가총액은 45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18위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의 상장 주식수는 1467만 9천1곱주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의 퍼은 14.72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2배입니다. 2.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10배, 28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원, 24억원, 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1번지억원, 22억원, 23억원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6번지 49%이고 유보율은 451.3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5.10이며 전일 대비해서 9.1이 더하기 0.4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59이며 전일 대비해서 4.08-0.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의 2023년 1월 5일 15시 기준, 장중, 현재가는 3,1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080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092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의 총가는 3,105원이며 주가가 유니온 커뮤니티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의 총가는 3,105원이며 주가가 유니온 커뮤니티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유니온 커뮤니티은 거래량 9,10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900일 흔한조, NH투자증권에서 1,723조, 하위증권에서 1,334조, 키움증권에서 1,028조, 이베스트에서 3,20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929조, NH투자증권에서 2,360조, 이베스트에서 710조, 유한타증권에서 6004조, 미래의 세증권에서 53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00의 순도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니온 커뮤니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정책로 인해